1만기 경상남도 그대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쌀만 먹고 튀겨먹고 마지막 결. 지저먹고, 지저먹고, 돼지 먹고. 그렇게 막 이렇게 두 개밖에 생각나. 둘이 짜는 게 바꿔봐. 지저먹고 이렇게 하면 되나? 노래에 보이는 모든 일! 아, 배고프니까. 지금 이 수가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이든 튀겨먹고 삶아먹고 볶아먹고 구워먹고 데쳐먹고 싶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간 1만기 복불보. 잠자리 복불보기 아니죠. 잠자리 복불보기. 이제 또다. 우아스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위대한 밥상을 음 소리합니다. 도전소년단. 고체도는 사내집입니다. 오~! 삼겹이 비빠밥. 오, 삼겹이 비빠밥. 이 삼겹이밥이 비빠밥이 Banks. 이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다녀요? 의구가 비빠밥이ita. 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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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보기 아니고요, 보여주기 이렇게 이게 오징어 오징어가 들어가 있고요 아 꽃게 가리비 없어요 형? 같다 가 Alvind called there 가리비가 세 dia 지금 깐? 광복이야 where do you go? mientras 가라데 οι아 가라데 em 야야야야 다시 모아라 h 예 맛보기 찬스? 이건 맛본 찬스 맛보기 찬스 빠빠빠빠 이 병어 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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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내라 헷갈린다 안내 안내 3번 해 시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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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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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 맨날 이기는거 같아 안내 자 여기서 서술한 리액션이 자식없으면 빠져 안내 안내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 그래 빠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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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내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제발 나 한번도 먹고 나 시식을 해보려고 지훈이가 시식해서 두번도 안먹었다 옛날에도 결승은 진짜 올라가는데 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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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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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 찍어먹어 여기가 더 맛있을 것 같아 왠지 오늘 다시 맛있겠지 이야 초장만 밖에 안내겠다 자연산 그 뒤에를 먹는거 이거 먹어봐 지꿈치살이라 해서 먹는거 이거 지난주에 했던거 좀 두려워 좀 두려워 좀 두려워 내가 리액션 이밖에 안되네 꼴라 한숟가락 꼴라 한숟가락이요? 꼴라 이래가지고 이거 이거 살 하나 우와 제대로다 오케이 마숟가락이 찍어서 한번 숨기 빠지고 안내면 술래 안내면 술래 안내면 술래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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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했었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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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했었어 나 혼자 했었어 웃기지마 돌려봐 돌려봐 진짜 나 오구해 나 오구해 왜그래 너 넷이 나면 안되더라 나 왜 하지마 하지마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왜이래 하지마 하지마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안다 안다 내가 이겼죠 내가 이겼죠 댄스기 없어 댄스기 없어 내가 만약에 이거 돌려서 내가 만약에 안 이겼으면 절대 아무 없게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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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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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시만 해야죠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진짜 진짜 와 억울해서 다시 돌려봐봐 나라니까 맞았어 아까 맞았어 난 왜 맨날 2등까지 가는거야 우지의 김씨 영광검색으로 오르겠다 김씨랑 떼쓰기 아 진짜 억울해서 다시 돌려봐봐 나라니까 한 번에 이겼으면 돼 뭐 간칠하지마 형님 리액션 많이 줬다 에이 리액션 말을 못했어 아까 전에 형 줬다 나 그거 하나 줬다 이거 나 이만큼만 줘만 이만큼만 이만큼만 진짜 잘할게 형 이만큼만 줘 딸 나와 그랬잖아 내가 내가 그만큼 봐 딸한테 그거 못 주냐 아우 진짜 짜증나 맛있지 형 그냥 아하하하하하하 이거 할까 저리액션은 안 나와요 어구리 뺄걸 너 혼자 끌고 그냥 해요 이제 빨리 게임해요 아 저 이제 이거 왜 3명밖에 없어요 3명은 왜 3명이야 익숙치 않아 개인전이에요 자 3인분이구요 이게 모두 거제도의 해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3대3 팀을 나누셔서 경기를 하셔서 이긴 팀 3분은 이걸 주시면 되구요 섭섭 섭섭 저희가 낚싯대 드릴테니까 알아서 이거 잡아서 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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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인데 너버리는건가 아 왜그러면 뭐야 뭔용이 브레인이야 브레인지그레인지 아 간단하게 끝나는거죠 아주 간단하게 끝나구요 네 아주 단순하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 너무 좋아 탁구야 탁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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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포켓볼이야? 탁구인데 그럼 감독님 오늘도 스포츠 3점 경기 하는거에요? 아닙니다 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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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는 내가 좋아 탁구 어차피 3파는 아니야 1대1 1대1 3경기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세트스코어로 한 경기마다 3점씩만 섭섭 섭섭 세트스코어 2대1이 되면 이기는거죠 그렇지 둘 수 있구요 둘 수 있구요 저는 여러분이 알아서 저 기선생활을 할까 형은 마지막에 나와야 돼 형이 기선생활 패션 마지막에 나와요 아니지 섭섭하느라 호동이형이랑 붙여버릴까? 그래 오케이 우리가 두 번 이기면 그러면 니가 몽 호동이형 나 몽을 뿌리라 카드로 쓰겠다 오케이 나오세요 라인이면 라인이면 나치이라고 해야 되는데 갈 이긴 사람이 서브권이 가지고 있는거다 네 서브권 게임 한번 하죠 간단하게 몸불기심으로 이긴 팀이 서브권 같기 그거 누가 서브 넣어요 이긴 사람이 서브 넣는거죠 그러면 먼저 시작하는거죠 시작하면 누가 더 서브 넣어요 그걸 하자는거 아니에요 지금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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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우리 기선제압은 우리가 양심을 겁시다 정말 진사람은 저녁에 나가는 길 아니 근데 왜냐면 제발 부탁드릴게요 예전부터 막 밥을 하는데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게 또 와서 부탁하고 협상하고 설득시키고 이런거는 이제는 고신해진 바닥이야 받아들이는거 이제 짜증날거 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재미없어 재미없어 바로 나가는거야 몽아 가자 뭐가 된다 몽아 야 이거 침은 아니잖아 야 이거 어디 본거 있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긴장된다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이거는 실력이 아니니까 끝이지 마 지금은 네가 우승민이야 그렇지 우승민 서브로 이 상황을 하여가지고 됐다 됐어 스타트 됐어 응 모아! 됐어 모아! 모아! 됐어 모아! 내가 배웠거든 내가 자꾸 배웠거든 형! 형이 버리는 카드가 되면 안 돼요 뭔가 집중 집중 스트라이크 안 되니까 스트라이크 했다가는 안 되지 서버도 불안해 웨이킵 공격 웨이킵 공격 모아 괜찮아 1대1 이상한 거 하지 마니까 3점 네 됐어 됐어 모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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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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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됐! 됐!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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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쟀어, 됐어 여기서 서브 실수로 네가 이길 수도 있어 봤지? 2대1을 지고 있다가 3대1을 지고 있는 거 알지? 여유를 가지면 돼, 허둥아 한 번도 그랬던 적 없다 장단지, 가만히 있으라니까 스포츠 마인드코드로 해야, 마인드코드로 알잖아 정신질환 개그로 서브 당나는다, 서브 당나는다 다 이겼잖아 아, 그래 재미있으면 장난이 있어 잠깐만, 여기 자꾸 달걀 나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아, 장사부터 아, 왜 이렇게 달걀을 나, 자꾸 자, 자 자, 모아, 가자 모아 모아, 됐어, 모아 됐어, 모아 모아, 모아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거 지연아, 지연아 야, 김수야, 이긴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누구, 누구 아, 이겼어 아, 이겼어 이 실력이 아니라, 호동이 형의 실력으로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아, 양 여기서 이기면 끝나는 거잖아 진짜 양, 형, 끝나 그냥 아, 진짜, 끝내버려 섭섭, 섭섭 양 아, 여기 있어요, 양 양, 양, 양 서브라 서브라 진짜 끝내줘, 어떡해 장난하지 말고 자, 간다, 간다, 간다 그 탁구 선생님들은 그러잖아요 어 어 어 야 야 야 야 야 빠른데 아, 야 아니, 내가 서브라 연습 한 번 할게 서브라 어떻게 들거야 아, 일부러 다 이렇게 위험해서 잘해 백으로 하노? 어려운 건데 그거 지금 하는 거요? 아니, 뭐 하는 건가 아니, 얘기 안 해 아 지금 하는 거요? 아니, 뭐 하는 건가 아니, 얘기 안 해 와 아 왜, 왜 왜 진짜 야, 네가 왜 말을 해 네가 왜 말을 해 야, 네가 왜 말을 하냐고 아, 엑시형 형까지 그럴거야? 자기 알았어, 안 해 아니, 아니, 내가 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말을 그러게 그러면 말을 하면 안되지 나한테 그러시면서 말하면 안된다고요? 아, 말하면 안되지 국제를 해서 왜? 그러면 나 전화번호 몇 번이네 이렇게 하냐 헹dit 우리 공 다 얘기하지 못해 너는 지금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반칙이라고 내가 이거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얼마까지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애매했어 애매했어 제가 한번 드릴게요. 억울한 게 있으면 노게임입니다 한다?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로 너무 지기 이제부터 선수들이 말하면 일패 말하면 일패야 하나 둘 스타트 끝 끝 이건 상관없죠 리액션을 해줘야지요 리액션 날은 방송이 안 나가죠 소리가 내도 되는데 소리를 내도 되는데 말을 하면 안되죠 방해멘트 그런건 되잖아 자 이번에 먹으면 순간도 되는거야 길게 짧게? 길게 으아 됐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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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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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살아있다 반드시 저기는 살아있다 미친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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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빗만 할꺼 이 사람이 이거 다른 사람들 지금 수빗만 할꺼 서브시스 나온다 서브시스 나온다 딱 그렇게 한다 뭐 가는거에요? 가는거에요? 아 으아 빨래야 된다 그래 악수해 주십시오 가위바위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 선정권을 가지고 가위바위보 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맞죠 얘가 오늘 계속 세번 여겼어요 여러분 지훈이가 생겨 부상났지 말고 해 부상났지 말고 그냥 뭐 서버 하나 먹어야 된다 3점 내기다 긴장하지마 야 가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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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끝난다 결국 언제나 한 번은 저질타구가 나오겠죠? 똑딱똑딱이 저질 필요 없어요 자 한 번도 2대 1에서 뒤집기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기면 이거 바로 치워주고 바로 끝에 치워놔 진짜 제발 한 줄 알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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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했어 나 완전 나 잘했지 처음에 호동이 형이 잘 이겼지 오케이 우리는 어차피 나갈거야 나갈건데 그거를 똑딱똑딱해서 재미있게 박지근을 훔쳐야지 우리도 그렇게 내가 못넣으면 못넣니? 이게 자연산이죠? 양식이 완전 양식 완전 양식이지 천원에 대기잖아 천원에 호동이 자인산이다 이거 완전 고마워 이거 형 이거 형 참치할거같아 무서워요 형 무서워 형 무서워 형 무서워 우리 밥 딴 데서 먹으면 안돼? 나 이거 호중이 형 한입 주려고 뛴건데 맞았어 자 스포츠 3종류기 참 우리가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이게 인생인가라고 또 배워봅니다 의외로 본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선수들이 다 지게 되고요 본인이 좀 약자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다 이기게 돼서 최종 대결 삼성의 팀이 승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보기도 안타깝고 제작진의 의도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 줄이도 없고 예 또 그 이해하실 만한 아우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예민센터가 멍게를 안 좋아하는 애들인데요 형아 이거 살봐 멍게는 안돼요 예민센터 멍게는 안돼요 예민센터 흥분해 우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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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꺼잖아 왜그래 우리꺼인데 누가 쫓아오니? 이거랑 같이 볼락 처음 먹어봤어요 이거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 회로 먹기도 힘든거다 이거 뭐 이 밥이 이 밥이 배려 감사드립니다 이거 다 먹은거잖아 이거는 다 먹은거잖아 그치? 네 근데 바로 일어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 일어나 지금 물이 안좋아있냐? 형 가시죠 김시형 고기 안좋아요 형 형은 그냥 지켜주세요 이거 진짜 최고야 볼락은 이거는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생선을 그렇게 아무거나 다 손으로 내면 어떡하냐 한을 다 먹고 한을 또 먹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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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맛있게 드십시오 예 꼭 잘 보셔야되요 오늘 잤어 우리가 인정해 볼락 한 번만 맞구만 남만 볼게요 볼락이 뭔지 이거? 예 먹어야지 괴롭겠죠 네 순경이랑 같이 먹을래 그냥 예술이지? 왜?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만 잡히면 안전거라고 정말 쫑득쫑득하다 에이 괜찮아요 더럽지 모르니까 스테이크야 거의 진짜 스테이크야 거의 진짜 스테이크야 거의 진짜 오 야 이거 야 이거 누구 줘야되냐 중기 아 이거 형들 한 번만 나 막 에이 형을 생각해 형들인데 두 명인데 누구 주려고 볼락 한번 맛보실래요 뭔데 볼락구 어휴 잘 먹었어요 짬으러 가자 빨리 짬으러 가자 빨리 짬으러 가자 빨리 진짜 짬을까 이게 어이없죠 형 맛이 어이없죠 고개 싸는 것 같아 스테이크 빨리 가야지 볼락 야 어떻게 잘 맛이 나지 그러니까요 진짜 썩이크 있어 진짜 어 껍데기도 너무 맛있어 아니 이거 서울에 그 저 생선 꾸이집이 잘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아니 볼락구이는 본 적이 없어 저도 메뉴판에서 아 그 부산이나 경상 경상도 여는 많아 볼락구이집 전문 꾸이집이 고기 잡혀요? 안 잡히죠? 열두 마리 잡았어요 열두 마리요? 예 지금요? 지금도 잡혀요? 환자 열두 마리 지금 고기 잡혔어요? 저기 있잖아 어디 있을게 고기가예? 여기 올라갔어요 벌써예 잡아봐 잡아봐 멀리 던져야 되지 않아? 바로 밑으로 해도 된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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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сп 정보망에 의하면 감독님들 중에 낚싯대를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롤 찍어야 돼 롤. 우리 카메라 도디 어디 갔니 카메라 도디. 제발 손가락으로 하고 피고 하지 말고. 우리 피가 날 때까지. 피가 날 때까지. 저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걸 잡고. 이제 이렇게 감아야 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올려서. 스프를 이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대로 머리 뒤로. 그렇지 그렇지. 찌가 통과될 때 위에 통과될 때 손을 딱 놓으면 돼. 한번 해봐. 그렇지. 머리를 통과할 때. 그렇지. 너무 일찍 왔어. 여러분 배고프세요? 예. 제일 먼저 고기 한 마리 잡으시는 분에게 라면 하나 끓여서 드세요. 끓여서. 고기야 내 살릴 테니까 일단 물어봐라. 나 니 잡을 거 아니다. 나는 니 잡고 바로 살려 죽겠다 나는. 어? 이성이 매니저 성기야 성기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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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뭐야 뭐야 뭐야. 몰라. 아니 성기 매니저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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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았고 불가다리? 불가다리 잡았지? 불가다리 잡았지? 예? 예? 아... 아, 이건 거 같은데? 어?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모르겠어? 떨려, 떨려, 떨려. 떨려? 뭐야? 어? 우와! 우와! 와, 짱이다, 유씨 형. 제가 잡은 거예요? 너무 낚신 것 같아. 근데 낚시... 승기야, 이봐봐. 승기 먹어, 이거. 승기야, 야, 야, 야. 어, 잠깐만. 잠깐만. 우와! 어? 물었는데, 그 방? 그치? 갑자기, 그 방 멀었죠? 이거 도망간 거예요? 네. 자너지다가? 아, 먹게 된 것 같구나. 누가요? 어, 어디서 짜보는 거야, 그 고기는? 아니, 낚시가 왜 재밌어요, 이게? 이거 기다리는데? 이거 너무 길죠? 이거 너무 길죠? 이거 너무 길죠? 난 낚시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못 잡아서 그렇지. 왜요? 왜? 아... 얘들이 이걸... 도망갔구나. 이거 왜 안 되지? 오우. 이게 그냥... 줄이 엉킨 것 같은데. 아, 그건 애매해지다, 몰라. 고기 안 잡혀. 이제 또 잡았어? 너 어디서 사오니? 왜 도구만 저렇게 잘 잡혀? 이제 매니저 형이 다 잡았어 기다려야 돼, 낚시는 기다려야 돼 지루하거나 끈기 있게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니까 반드시 와요 우와 또 잡았어 포인트가 어딘데, 포인트가 어디로 갔었는데 바꿔봐야 되겠다 동진아 잡혔다 잡았다! 잡았다! 와 생각할지도 못했는데 잡았다! 우와 우와 꼴락꼴락 와 힘이 엄청나요 힘이 그냥 얘가 전하더라 수심으로 박고 힘을 빌려고 하고 그거를 내가 온 힘으로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안잡았다 지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야 와 이거를 감독님 예능은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라 아 얼마나 한건데요? 아 치고 들어가는게 대단하더라고 이 녀석 100일도 안 됐다 100일도 안 돼 신생하다 신생아 와 진짜 말도 안 돼 봐봐. 봐봐. 이게 다 고기인데 얘가 못 잡는 거야. 와 동진이 형. 빨리 그 나이트 해. 우와 이번엔 크다. 우와. 야 동진이 형. 우와 이리 크다. 그지? 손맛 좋았어? 손맛 좋았어? 야 우리 흉내내자 그러더라고. 자고 봐봐. 이건 우리 월간 낚시 이렇게 해가지고. 월간 낚시 이거 있잖아. 퓨지 모델. 어 딱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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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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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크게 잡고. 우리가 잡은 것처럼 하는 거지. 하나 둘 셋. 우와. 월간 낚시. 오오. 하하하하. 여러분 낚시 열심히 잘 하셨고요. 약속대로 제일 먼저 고기 잡으신 김 씨한테는 저희가 집 라면 끓여놓고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올라가서 늦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세면 나누고 내잖아요 한 걸 가지고. 네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실게요. 하하하하. 승희 가자. 여긴 가자. 아 저는 낚시하고 갈게요. 진짜? 한마리 맞았어요. 하하하하. 고맙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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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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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